한글자막 by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골 무혈성 괴사 의학용어는 OLT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거골의 골연골 병변 거골의 골연골 병변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치료 방향과 수술이 필요한가 꼭 수술을 해야 되는가 수술을 하면 어떤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연골 병변 그게 이제 개인 병원에서 우연히 다른 것 때문에 주위가 들어갔다가 뼈가 죽은 뼈가 있네요 아니면 무혈성괴사 큰 병원 가보시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장에 두근반 두근반 하면서 우리 몸의 무혈성괴사는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고관절에서 잘 많이 일어나고요 손에서도 무혈성괴사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발에서는 거골에서 종종 노혈성 여자가 일어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발뼈잖아요. 발목뼈인데 어디 갔냐 이 발목뼈로 이르는 발목관절 바로 아래에 있는 게 거골이에요. 여기 거골 위에 거골의 몸체 위는 거골의 목 여기 거골의 머리 그래서 머리 목 몸체 이렇게 거골이 나뉘어져요. 옆에서 보면 이렇고 뒤에서 보면 이렇고 그러면 제가 거골을 싹 제껴볼게요. 발목을 싹 제켰어요. 여기가 이제 거골 체부겠죠. 몸체 뒤로 확 제켰어요. 여기 몸체 있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목형 경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두부입니다. 두부 머리 두 자. 그래서 이 체부의 생이에요. 체부의. 엑스레이를 딱 찍었네. 발목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옆에서 찍으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엑스레이에서 발목을 접질러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느닷없이 의사 선생님이 어? 여기에. 어? 여기에. 여기에. 죽은 뼈가 있네요. 그럽니다. 여기에 또는 여기에. 옆에서 딱 보니까 여기 약간 앞에. 여기. 또는 사악 뒤로 적히면 여기. 여기가 더 잘 보이네요. 여기나 여기 또는 여기나 여기. 여기나 여기. 그래서 여기나 주로 외측의 앞에. 뒤에 잘 생기고. 내측의 앞에. 뒤에 잘 생깁니다. 중간에도 잘 생기고. 근데 뭐 이게 별로 아프지는 않았고 우연히 발견된 건가 대부분이에요. 저거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등급을 나누기도 하고요. 등급을 나누고. 사이즈별로 조금 증상이 좀 다르기도 하는데. 재밌는 건 저게 1, 2단계. 특히 이제 1, 2단계인 경우. 3단계까지도. 평생 저게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거나. 네. 그런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자주 접질리는 분들이 자주 접질리는 게. 에 의해서 거울이 미세하게 이제 손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몇 년에 걸쳐서 저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은 되게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피가 잘 안가서. 비특이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로는 자주 접질리는 분들이.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작은 외상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고.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또 다른 특발적인 원인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제 계단에서 내려올 때라든가. 그럴 때 약간 힘이 살짝 빠지면서. 약간 미끌. 발목이 약간 미끄러다는 그런 느낌이. 호소하고. 또. 발목 주위가 어딘지 모른지. 발목 주위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게 있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발목 주위가 불편하고 아파요. 그러면 이걸 치료해야 되나. 아닙니다. 증상이 없으면 건드는 거 아니에요. 의사마다 조금. 선택지가 좀 틀릴 수 있는데. 어떤 의사분들은. 이거 나중에 커지고. 통증의 원인이 됐으니까. 빨리 수술하자. 그러는 분들이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아프면. 뭐하러요. 그냥 냅두세요. 뭐. 발목에 쩜 하나. 큰 쩜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뭐. 신경 쓰지 마요. 나중에 아프면 그때 수술 하세요. 그렇게 설명하는 의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빨리 큰 병 가보라고. 어디서는. 아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나중에 아프면 오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환자나 보호자분이. 이제. 붕 뜨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 맞나. 음. 거골무혈성 괴사. 또는 거골의 골연골병변은. 응급으로 뭘 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에요. 환자 본인이. 그거. 아프고. 그게 원인이 돼서. 아프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전에는. 굳이 안 건드셔도 돼요. 그런데. 팔목을 자주 접질러. 인대 수술을 해야 돼. 어. 그럼 그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응. 어차피 수술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닌데. 증상이 없는. 골연골병변. 거골의 골연골병변. 또는 거골무혈성 괴사를. 증상도 없는데. 억지로 잡아서. 수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는 그게. 통증의 원인인 거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무리하게. 운동선수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게. 통증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냥. 그냥 지낼만에. 굳이 내가 수술이라는 것 까지. 필요할까. 라고 싶은 정도의. 아주 미미한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플 때마다. 약 드시면 돼요. 소염제. 염증만 하면 되지. 소염제로. 소염제 먹으면 되는데도. 좀 아파. 그럼 진통제 먹으면 되죠. 뭐. 근데. 나는 약 먹는 게 싫어. 그럼. 주사도 한번 맞아 봐도 돼요. 연골주사 같은 거. 뼈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그런 거 말고요. 물론. 어.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스테로이드 저를 맞을 수도 있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맞아야 돼. 그거는. 오늘 맞고 내일 맞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주사치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한 1년. 6개월 1년. 아무 증상 없을 수도 있어요. 증상이. 그럼 주사치료도 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일부 의사 선생님들이랑. 부모님들이랑. 생각을 같이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럼 이거 언젠가 아플 수 있는 거 아니냐. 언젠가. 위험요소 아니냐. 그럼 우리 애기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아들 딸 시간이 있을 때. 비리 받고 싶다. 이런 부모님. 또는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계세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문제 될 거. 미리. 그것도. 제가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또. 이게 또 군대와 또. 군대 문제예요. 결부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게. 사이즈.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장량에 따라서. 상급이 될 수도 있고. 사급이 될 수도 있고. 오급인 경우도 있거든요. 오급은 면제잖아요. 너무 큰 경우. 그럼 수술도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먹는 약으로도 해보고 안 되고. 주사로도 해보고 안 되고. 그러면 수술입니다. 수술은. 여러 종류의 수술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은 뼈를 긁어내. 이게 관절경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절경으로. 이렇게. 이렇게. 관절경으로 해서. 카메라를 집어넣어 가지고. 쭉. 아까 그 뼈 부위에. 뼈가 이제. 이렇게. 죽은 데가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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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관절경으로. 째서 하는 게 아니라. 관절경으로. 막. 긁어내요. 긁어낸 다음에. 왜. 구멍을 송송송송 뚫어나면. 막. 피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연골이 생겨요. 연골. 근데. 뭐. 아주 좋은. 유리연골이 아니라. 섬우연골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어. 일반 연골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대체물이 되는 거죠. 그런 수술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 미세골절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골수. 어. 자극술. 골수를 자극해서. 연골을 이렇게. 생성하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전세계. 전국. 어디를 가도. 보편적으로. 어. 어떤. 적당한 크기의. 뭐. 2cm. 2cm.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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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m. 7cm. 뭐. 그 크기가 다. 나누는 게 있는데. 처음에 시행되는. 가장 많이. 90% 정도의. 환자에서. 처음에 시행되는.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방법이에요. 예. 골수. 형성. 자극술. 골연골 형성. 자극술. 맞죠. 그래서. 미세골절술이죠. 미세골절술. 그걸 합니다. 그 수술을 하면. 음. 그 수술을 하면. 짧게는. 2, 3주. 보통. 3주. 길게는. 뭐. 4주. 정도. 디디면 안 돼요. 저는 보통. 3주 있다가. 살살. 디디라고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안 좋은 위치면. 한. 4주. 괜찮은 위치면. 3주. 일단. 그. 그. 전에. 이제. 발. 발. 발목 운동을 하라고 하고. 딛는 것만.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3주. 4주 있다가. 물론. 이 기간도. 의사마다 좀 다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음. 그러고 나서. 이제. 3, 4주 있다가. 걷기 시작을 하면. 일반 보행만 하죠. 그러다가. 두 달 정도 있으면. 실내 자전거나. 평지 자전거나. 수영 같은 건. 해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수술한 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줄넘기를 하던가. 어. 가벼운 조깅. 음. 해도 되고.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이제. 축구농구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치료 과정.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도. 한 90% 정도의. 환자에서. 미세절골술. 관절경으로 하는. 음. 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즘. 무슨. 무슨. 재생세포. 줄기세포. 재생세포. 그리고. 골연골. 이식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해서. 맞아요. 그런게 있어요. 되게 이제. 비싼 재료도 있죠. 한 400만원 되는 재료도 있고. 아니면. 무릎에서. 연골하고. 골을 떼가지고. 죽은 거를 긁어낸 다음에. 무릎이나 다른 데서. 자기의 골연골을 떼가지고. 여기다. 이식하는 수술이 있어요. 어. 그거는 이제. 관절경으로 하는게 아니고. 요건. 피부를 좀 쬐서. 이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이. 얘를 딱. 노출을 시켜서. 아예 그냥. 무릎에서 뗀 골연골. 여기다가. 병변 있던 데다가. 박아버리는 거예요. 무릎에 있는. 무릎에서 많이 하는데. 무릎에 있는. 골연골을. 그 크기만큼. 떼서. 얘한테다가. 이식을 해 주는 거죠. 자기꺼를. 요게. 자가. 골연골. 이식술입니다. 골연골. 이식술. 이것도 이제. 어. 다시 걷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뼈하고. 연골이 되시겠습니까. 보통. 4주에서. 6주 있다가. 걸으라고. 체중보완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점이 있네요. 이 뼈를 부러뜨려야 되고. 또. 무릎에서. 무릎에서. 무릎에. 수술을. 한번 더 해야 되는 게. 물론. 같은 날 하긴 하지만. 무릎도 수술을 해야 된다는. 대신. 얘는. 어. 원래 유리연골. 유리연골로. 대체가 되겠네요. 아까 그때. 골수 자극술은. 섬유연골로. 대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연골이 아니라. 약간 질이 낮은 연골으로. 대체가 된다고 했죠. 근데 얘는. 똑같은. 유리연골로. 대체가 되겠네요. 물론. 무릎하고. 발목하고. 연골 두께 자체가 틀려요. 무릎은. 연골은. 되게 두껍고. 발목은. 연골이. 좀. 약간. 얕. 얕거든요. 그죠. 잠시만요. 네. 병원방송 때문에. 잠깐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배터리가. 거의 뭐. 다 되갔는데. 그냥. 마저. 녹화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까. 네. 골연골. 이식술. 돈이 좀 들어요. 돈이. 왜냐면. 무릎을 떼고. 이식하는 장비가. 좀. 고가의 장비입니다. 고가의 장비는. 그런. 두 번째 수술 방법이 있고. 그래서. 대개. 이런 수술은. 너무 무릎이. 연골이. 사이즈가 크거나. 결손부위가 너무 크거나. 네. 결손부위가 너무 크면. 그. 아까 때. 골수 자극술이라고 했죠. 미세. 미세. 골절술. 제일 많이 한다는 수술. 그거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골절 사이즈가 좀 큰 분들한테는. 두 번째 방법. 무릎 연골. 골연골. 이식하는 방법이. 예. 사양되거나. 또는. 첫 번째 수술을 했어. 골. 골수 자극술. 즉. 미세. 골절술을 했는데. 3년 5년 지나고 나서. 증상이 재발을 했어요. 그런 경우. 왜냐면. 연골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연골의 질이. 골수 자극술은. 그 환자들을 다시 수술을 할 때. 어떤 선생님들은. 골수 자극술. 즉. 미세. 골절술을. 한 번 더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3, 4년 사원에 있다. 실패했으니까. 요거. 무릎 골연골 이식술을. 합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수술입니다. 또 다른 수술이 있어요. 아. 나 무릎 연골 골연골. 여기서 뼈까지 떼가지고. 나 싫은데. 그래서 나온 게. 연골. 자가 연골. 배양 후. 이식하는 수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수 자극술이라고 비슷하긴 한데. 골수 자극술은. 거기에서 이제. 뼈에서 피가 나오면서. 피덕이 생기면서. 피덕이. 선지처럼. 이렇게 굳어서. 그게 연골. 즉. 섬유 연골로 대체되는 건데. 골수 자극. 자가 연골. 배양 이식술은 뭐냐면. 무릎이 됐든. 어디든. 약간의. 연골을 떼요. 연골을 뗀 다음에. 그거를 실험 시에서. 배양을 하는 거야. 내 연골이. 쪼까난 연골을 떼서. 이만큼 배양을 하는 거죠. 그 배양한 거를. 그러니까. 수술이 두 단계로. 나눠져요. 아주 간단하게. 살짝. 국수마취해서. 간단하게. 연골을 떼는 수술을. 몇 개. 한. 4주에서. 두 달 전에. 뗀 연골을. 회사한테 맡겨. 그러면. 그 연골을. 4주. 6주. 8주 동안. 연골을 배양을 해요. 그럼. 커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충분히. 커진 다음에. 다시. 환자한테. 수술을 합니다. 어떻게. 재수하기도 하고. 관절경으로 하기도 하는데. 관절경으로 할 때.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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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술. 즉. 어. 미세. 절골술. 예. 그거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그 위에다가. 내가. 스스로 배양한. 내 연골로 배양한. 그 연골을. 딱. 덮어주고. 이것도 비싸겠죠. 왜. 내 연골을. 회사에 맡겨 갖고. 키워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또.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거는. 뭐. 그게. 자가. 자가. 연골. 배양을 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 내 골수에서. 줄기세프를 뽑아 갖고. 줄기세프 이식실하는. 다. 이제. 새로운 테크닉이죠. 나온 지. 꽤. 오래되지 않은. 10년 이내에 된. 새로운 테크닉. 여러 방법이 있는데. 비용이 좀 듭니다. 많이. 어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대개. 첫 번째. 이게. 이게. 뭔지. 몰랐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거골의. 무효수정계사. 또는. 거골의. 골연골병벌이. 무엇이고. 약물치료. 수사치료. 같은 걸 해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수술은. 거의 대부분. 잠시만요. 어. 방송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겠더라. 어. 주사치료. 주사치료. 아니. 주사치료가 아니라. 약물치료. 주사치료도 해보고. 그래도 이제. 아픈 분들은. 첫 번째로. 거의 대부분의. 90%의.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골수. 어. 자극술. 즉. 미세. 어. 골절술. 흥부품 구멍 뚫는 거예요. 그. 관절경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흉터도 조금밖에 안 남아요. 그거를 일단 해 보는 거예요. 성공률도. 한. 90% 돼요. 저흥증만 잘 맞으면. 그런 수술을 합니다. 얼마간 못 건다고 했죠. 짧게는 2주인데. 보통 3주 4주 정도는. 디디면 안 돼요. 발목은 움직일 수 있는데. 디디면 좀 천천히 하셔야 되고. 네. 한 달 정도 지나면. 3, 4 지나면. 일반 보행 가능하고. 그리고. 두 달 정도 지나면. 실내자전거나. 아니면. 수영 같은 건 가능한데. 달리기 하거나. 그런 거 하려면. 두세 달 지내야 되고. 그리고. 축구 농구 하려면. 서너 달 지내야 되고. 뭐. 그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미세 절골술. 즉. 골수 자극술은. 뭐라고 그랬냐면. 연골이. 섬유연골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관절 연골보다. 기능이 약간. 떨어집니다. 저자마다 틀리지만. 어떤 분들은 3년간다. 어떤 분들은 5년간다. 어떤 분들은 7년간다. 어떤 분들은 10년간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어쨌든. 오래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재발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예. 무릎에서. 뼈와 연골을 떼서. 뼈와 연골을 떼서. 이식하는 수술을. 자가. 에. 골연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걸 처음부터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어떤 경우. 원래 사이즈가. 뭐. 무혈성 결사된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에는. 처음에. 골수 자극술. 미세골절술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처음부터. 이런. 무릎에 있는 골연골 이식술을 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좀 든다고 그랬죠. 기구값이 일회용인데. 기구값이 비용이 듭니다. 그런 경우를 한. 근데 이거는. 어. 조금 절개해서 한다고 그랬죠. 관절경우를 하는게 아니라. 절개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디디면 안 되는 거고. 어. 부득이하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 불편감은. 본인이 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다고 그랬죠. 예. 연골. 자가 연골 배양 이식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그건 두 단계로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국소마취에서 연골을 조금 떼서. 그 다음에. 그거를. 4주, 6주, 8주. 회사에 의뢰해서 배양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다 크면. 그때. 두 번째 단계에서. 연골을. 그. 괴사부위. 어. 괴사부위를. 괴사부위를 제거하고. 이. 배양한 연골을 덮어주는 수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배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오백, 칠백. 회사. 그. 병원마다 좀 틀려요. 소요비가.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줄기세포. 요즘 줄기세포도 많이 하잖아요. 자가줄기세포. 이런 것들도. 비용이 꽤 됩니다. 그럼 뭐. 꽤 되나. 사오백. 칠백. 팔백. 천만원.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운동이야. 아까도. 몇 주부터 걷고. 몇 주부터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정작 중요한 거. 처음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안 아프면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로 치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환자의 증상으로 치료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연치 않게 엑스레이에서 발견된 거골 골연골 병변 또는 거골 무혈성 괴사. 그거는 건드는 게 아니고 그냥 내비를 두셔도 돼요. 평생 모르고 살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자주 뭐 접진다는 느낌 아니면 자주 통증이 챙기는 느낌 자주 발이 미끄러 난다는 불편감이 생기고 생겨서 그게 거골 무혈성 괴사에 의한 것이 거의 맞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